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1장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하니 만나는 까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에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이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짜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짜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겨서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전먹는 아이를 품 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이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형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일이나 스무 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들 촉하오며 바다에 모든 고기를 모은 들 촉하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며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다과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며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하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옆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비쯤에 내리게 앉으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을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다해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부로 탓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부로 탓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민수기가 이스라엘의 흑역사라는 이야기를 잠깐 드린 적이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사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장밋빛이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들이 다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11장부터 본격적인 흑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신의 광야를 떠난 지 3일 만이에요. 3일 만에 사건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악한 말을 했다 그럽니다. 어떤 말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불평불만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제 진영 끝을 불사르십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서 모세에게 막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불을 꺼주십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불사름이라는 뜻이 이제 다베라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죠. 이스라엘의 불평에 대한 마치 하나님의 경고 같습니다. 그런데 이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짧은 이야기는 앞으로 나오게 될 거대한 흑역사의 서막과 같습니다. 4절부터 본격적인 반역이 시작돼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급할 때 다른 민족도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다른 민족들도 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탐욕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탐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옮겨가게 된 겁니다. 무슨 탐욕이에요? 4절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이렇게 나와 있고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갑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것에 대한 탐욕이죠. 우리 정서와는 잘 안 맞죠. 이게 고기 먹고 싶어 하는 게 무슨 큰 탐욕입니까? 먹을 거 먹고 싶어 하는 게 얼마나 큰 탐욕입니까? 그런데 탐욕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금요성령 집회 때 김자인 목사님께서 탐욕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탐욕은 하나님으로 가장 만족하지 않고 다른 무엇인가를 가장 갈망하는 왜곡된 욕구이다. 고기 먹고 싶어 하는 게 사실 큰 죄는 아니죠. 그게 큰 죄면 우리는 다 죄인, 너무 큰 죄인이죠. 그렇지만 광야에서는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지가 이제 1년 조금 넘었어요. 그 이전에도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 타령해가지고 한번 하나님이 매출하기를 주신 적이 있죠. 그런데 그 뒤로는 쭉 만나만 먹고 살았어요. 1년 동안. 그런데 1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왜 고기 타령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원성을 듣는 모세까지도 문제예요. 백성들이 이제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원망을 토로하는 겁니다. 자신의 어려운 마음을. 10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15절 말씀만 봐도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어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날 죽여주세요.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이렇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에서 15절에 모세가 하는 기도를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지만 잘 보면요.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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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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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런 표현들이 반복이 됩니다. 모세가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요. 세상에 나처럼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계속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0명 장로도 세워주겠다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도 주겠다 이러는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따져요. 아니 하나님 남자 어른만 60만인데 도대체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유명한 내가 손이 짧으냐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 말씀만 보면요. 우리가 알던 모세 맞나요. 아닌 것 같아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 거기서 그냥 담대하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것을 믿고 손을 뻗어서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던 그 모세잖아요. 지금까지 모세가 했던 것들을 보면은 너무 놀라운 일들만 해왔는데 갑자기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죠. 우리가 알던 모세 같지 않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 모세의 마음이 좀 이해는 됐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막 불평불만을 원망하는 말을 토로하는 모세나 매한 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까지도 눈이 가려진 거예요. 눈이 이렇게 완전히 가려졌어요. 우리가 은혜에 가려지면요. 불평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것이 죄가 돼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잖아요. 광야.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먹을 것 하나 없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을 제대로 먹기도 힘든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 유대 광야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인 이 광야와는 다르지만 광야라는 것을 저도 처음 본 거죠. 그런데 광야를 언덕에 올라가서 딱 광야를 전경을 보는데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 어떻게 살지? 여기는 사람이 절대 못 살겠다. 그냥 딱 이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광야라고 하는데 아무나 광야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광야라는 광야에 그냥 압도를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제외한 단 하루도 예외 없이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셨어요. 이스라엘 굶은 적이 있나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오늘 말씀 9절 보세요.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만나 먹으려고 무슨 노력을 했나요? 아무 노력도 안 했어요. 만나 캐러 어디 멀리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고 일어나면 진영 앞에 문 앞에 만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긁어모으면 돼요. 요즘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되면서 전 세계 우리나라에 놀란 게 있죠. 뭐예요? 배달 시스템, 새벽 배송. 하나님이 제일 먼저 시작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새벽에 하나님이 만나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눈이 가려지니까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죠. 눈이 가려지니까 더 이상 만나가 생명이 아니라 그냥 지겨운 거예요. 맨날 이것만 먹어야 되나?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귀한 양식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해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만나와 비교하시는 거예요. 만나 비교하시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 너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으로 만나를 주셨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취하고 먹는 것은 단지 구원을 얻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해서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양식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이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때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가려졌을 때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가려지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을 누리지 못할 뿐더러 마귀가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을 넣어주는데 이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막을 길이 없으니까 그것을 품고 품고 또 품게 되는 것이죠. 전혀 방어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담당하던 청년들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을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이제 뭔가 무거운 것을 날라야 돼요. 무거운 것을 날라야 되니까 남자 권사님 한 분이 청년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얘들아 이거 나른에 좀 도와주지 않을래?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한 청년이 엄청 화가 나고 상기된 얼굴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노예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예예요? 왜 우리한테 이런 걸 시켜요? 저는 이 말을 듣는데 너무 이렇게 좀 마음도 아프고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 청년들이 눈이 가려졌구나. 이 청년들이 청년들 안에 은혜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청년들 뿐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눈이 가려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아주 명확합니다. 불평과 불만의 말이 튀어나와요. 원망의 말들이 튀어나오고요. 그냥 다 하기 싫어집니다. 진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모세처럼 자아가 충만하게 되고 내 자신, 내가병이라고 그러죠. 내가병. 모세가 하는 것처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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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이때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면요. 똑같이 불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불평불만 했고요. 모세도 불평불만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다르죠. 먼저 이스라엘 백성 보시면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출하기를 주시는데 이게 뭔가 다릅니다. 앞에 출애국기에서 주셨던 매출하기는 그냥 주시는 선물 같은 거였는데 이거는 그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한 양을 주셨어요. 31절에 보면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명이 두 규비쯤에 내리게 한지라 이렇게 나와요. 하루길이 한 24km에서 27km라고 합니다. 진영 사방으로 그 정도의 매출하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서울시가 면적이 남과 북 또 동서로 한 3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울시보다 약간 작은 규모. 그러니까 진짜 상상이 안 될 정도의 규모죠. 그만한 규모의 하나님께서 매출하기를 바람으로 몰아가지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틀 동안 미친 듯이 그걸 긁어모읍니다. 확 긁어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최소 모은 사람도 열 호멜. 2200리터라고 합니다. 여러분 2200리터면 잘 상상 안 되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양을 매출하기를 긁어모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큰 재앙으로 치세요. 33절 34절 이렇게 나와요. 고개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탐욕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 모세는 어떤가요? 하나님께 꽤 세게 되들었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내가 이 백성을 품었습니까? 나았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사실은 꽤 세게 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야단치거나 징계를 내리시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그에게 내가 너에게 70명을 붙여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거죠? 똑같이 불평불만을 했잖아요. 우리가 1장에서 10장까지 이스라엘의 전쟁 준비에 대해서 나누면서 정말 강조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그 친밀한 관계를 이루길 원하셨어요. 불평,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은혜의 눈이 가려지면은 그게 당연하게 나오는 결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 불평을 품고 품어가지고 하나님께 해야 해서는 안 되는 탐욕의 죄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연약한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부족함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하십니다. 갖고 나오길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 불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은혜의 눈이 가려졌을 때, 그럴 때도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오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삶에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그 문제가 아닌 것으로 여겨질 때가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문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확 다가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원망하는 말들이 막 튀어나오고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삶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따지게 해도 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다시 열어주세요. 다시 은혜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참 생명의 떡이시라 그랬잖아요.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는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이게 다시 명확해집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사역이 몰리고 정신이 없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눈을 크게 다치고 수술을 한 번 했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체역이 정말 이렇게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당하는 데 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연말 사역으로. 그러면서 영적으로 이제 확 다운되는 때가 있었어요. 제가 작년에 눈 수술할 때 진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누렸거든요. 정말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눈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정말 주님을 더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스테반처럼 제가 주님을 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어디 갔나 싶을 정도로 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제 입에서 불평불만들이 막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날 밤에 정말 동행일기를 쓰고 싶지 않았는데 동행일기를 쓰게 됐어요. 쓰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저는 여전히 깨진 그릇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누렸으면서도 너무나 쉽게 바닥이 드러납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이런 일기를 썼어요. 그런 일기를 쓰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었는데요. 그때 김다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슈퍼 크리스찬이 있을까요? 바울도 괴로워하고 근심했습니다. 환란과 질병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금그릇이 아닌 질그릇으로 지으셨을까요? 그릇이 아닌 그 안에 무엇이 담겼는지를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보물로 여기십니다. 깨진 질그릇과 같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정말 아멘이었어요. 가려졌던 제 눈이 다시 열리고 은혜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었고 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이 다시금 깨달아지고 새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눈이 은혜에서 가려질 때도 있고 또 마귀가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을 넣어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찌해야 될까요? 그것을 품고 품어서 죄가 되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런 어려움들 마음속에 있는 그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고 괴로운 그 마음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요? 그 결과가 극명하게는 아닙니다. 기브로 탓다와 탐욕의 무덤에 묻힐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회복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가운데 불평분만이 터져나온 분들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시길 바라요. 하나님, 주님 내가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내게 회복을 주십시오. 다시 가려진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안에 생명의 떡이신, 참된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다시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복하고요. 날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먼저 15절과 2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25절에 여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마귀의 공격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또 우리 안에 불평불만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은혜를 누렸었나 싶을 정도로 밑바닥에 있는 우리를 볼 때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극율히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거를 품고 품어서 죄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이제는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 새벽에 나아갑시다. 주님, 내 마음이 정말 기도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강박한 제 마음이 있습니다. 내 삶에 불병불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갑시다.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참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은혜, 주님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내가 다시금 은혜의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제목 붙듭니다. 은혜의 눈이 가려졌을 때 오직 주님을 찾게 하소서, 주님을 찾을 때 회복의 은혜를 주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가려질 때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원망의 말들이 가득합니다. 이것을 품고 품어서 기부로 핫다와 탐욕의 무덤에 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내 참담한 마음, 내 어려운 마음들 주님 앞에 이 시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은혜에 가려진 나의 눈을 주님 열어주셔서, 주님 온전히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의 은혜를 내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나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 어려움 때문에 눈이 가려진 것이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어겨주십시오. 나를 흥유를 어겨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놀래하신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호로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그 은혜가 오늘 새벽 가운데, 나에게 우리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붙드는 우리 가운데 주의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선호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귀를 이루어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어겨주십시오, 불쌍히 어겨주십시오, 주님 우리 극의를 어겨주셔서, 주님 간절한 성령으로 생명되어 가운데, 주님 주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음으로 기도할 때 9절과,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붙도록 기도합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으로 가장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을 갈망하는 것이 탐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탐욕의 죄가 오늘 이 시간 사라지길 원합니다.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생명의 떡이신 그분만을 누리면서, 주님만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 제목 붙도록 기도하다가 개인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는 탐욕의 삶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떡이신 주님만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욕의 죄가 깊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가장 만족하지 않냐고, 다른 것을 갈망하는 것이 탐욕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을 갈망했던 우리의 지난 날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안에 다른 것을 갈망하고, 단일간 다른 것으로 주님 나를 채우려가는 모든 탐욕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나의 삶 가운데 모든 탐욕의 죄가 깨끗이 사라지길 원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의 죄가 아닌 이제 오직 생명의 떡이신 그분,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주님 한부만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할 유일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양악할 면에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요만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으로만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생명의 떡, 살아있는의 떡,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떡이 유일하신 주님, 그 주님 한부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내 삶이 주님께 그렇게 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주님으로만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으로만 나를 온전히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더욱 갈망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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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